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주에 우리가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종류, 그 다음에 개념을 모르면 아마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하법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종류, 그 다음에 개념은 수시를 보시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실 거거든요. 합격을 하실 건데, 합격을 하시고 나면 개업을 하실 겁니다. 개업을 하실 건데, 중개업을 하시면 오늘 밥 뭐 먹을래? 라는 말보다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19개, 그 다음에 용도구역 5개를 언급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니까 꼭 좀 개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공법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공법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법령, 그 다음에 개론 등을 공부할 때도 상당히 바탕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보시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숙지를 해주시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있는 게 행위 전에 특별규정이죠. 특별규정. 우리가 지금 첫 순환입니다. 일반규정도 모르는데 특별규정을 공부한다는 게 좀 그 시기 하나? 그렇죠? 일반규정도 모르는데 특별규정을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달에 할 겁니다. 다음 순환에 할 건데 모니터? 안 켜진다고? 우측으로 내보고 내가 가서 켤까? 켜면 돼요, 가서. TV 켤 줄 알잖아요. 내가 왜 켜라고? 놀래라. 머무를 때 깜빡이 넣고 들으세요. 깜빡이 넣고. 깜짝 놀랬다. 하나만 체크할게요. 하나만 체크하는데 104페이지 안 보실래요? 104. 특별규정에서 여러분들 이거 규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TV 나옵니까? 네, 나옵니까. 우리 TV 켤 줄 알고 켠다니까. 그래서 놀랬다 이거지. 용도지역 지구구역 행위전에 건축지역에 예외 있죠? 예외.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을 좀 볼게요. 1번. 도시공개익시설은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뭐를 도시공개익시설이라고 부르냐면 학교. 학교 있죠, 학교? 운동장, 공원,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통상적으로 기반시설로 부르죠. 기반시설. 맞습니까? 기반시설을 다르게 표현하면 도시공개익시설입니다. 도시공개익시설로 부릅니다. 적어놓을래요? 연필로? 볼펜으로 적지 마라. 볼펜으로 적으면 다음 달 되면 와, 이거 누가 적어놨노? 이런 쉬운 걸 왜 적어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필로 살짝 적어놓을래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서 도시공개익시설인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구가 지정되면 행위제안을 해야 하네요? 하죠? 예를 들어 주구지역이다. 전용 주구지역이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못 짓죠. 그런 규제를 받잖아요. 또 금폐율 규제, 용중률 규제를 받잖아요. 용도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아지구, 방제지구, 체락지구 등등 용도지구, 오늘 그거 안 했네. 용도지구 물어보고 수업하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그래서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용도지구도 경관지구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에서. 자연경관지구에서 여러분들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게 행위제안이에요. 행위제안.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지역이나 지구라고 하는 각각의 토지를 용도별로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용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의 용도는 뭐예요? 그렇죠? 아니 볼펜의 용도는 필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귀를 휘빈다든지 코를 휘비면 안 되잖아. 아이가?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도 각 용도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21개로 나누잖아. 그렇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4층 이하짜리 단독주택 중심의 필리안 중앙지역이거든. 그렇죠? 4층 이하의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파트 지으려고 허가 신청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허가 안 내주잖아. 그거라니까. 별게 아니라니까. 방제지구야.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 시가와 방제지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제지구인데 지하 2층까지 파고 주택을 짓는 거야. 그러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죠. 그게 행위제한이에요.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도별로 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용도별로 써야 되는데 지역이나 지구에서는 용도별로 써야 되는데 중요한 말이 있다고. 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뭐라고 해서 내가? 그렇죠. 학교나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르거든요. 그런 도시군계획시설은 건축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질문이에요. 작년에 답이었어요. 3년 연속에서 2년인가 3년 연속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줄은 치나야 돼.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야. 줄 쳐. 줄 쳐. 줄 칠 때가 제일 행복해. 표정이 뿌듯한 표정을 짓고 그래. 줄 칠 때가. 줄 칠 때가 좀 좋긴 좋습니까? 그렇죠. 뭐 치라고 하면 좋잖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글자가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전달이 안 될 건데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씩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아니면 내일이 시험 날이거든요. 이 지문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수험생은 전국 수험생의 10%도 안 됩니다. 실제. 이걸 어떻게 하는데? 조사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안 해봤지? 안 해봤지? 안 해봤는데 대충 느낌을 아는 거지. 왜? 모의사 출제하면 다 틀리비거든 이거. 전국 모의고사를 치르거든요. 그러나 하면 오답률이 엄청 많은 질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해석을 못 하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가 있다. 그러면 그 토지는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용도지구에서 문화집회시설은 못 짓게 막아놔 있어. 문화집회시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문화집회시는 뭐냐면요. 극장, 극장, 예식장,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 건물이 도시, 군, 계획, 시설에 있다는 거지. 시립미술관인 거지. 국립박물관인 거지. 그럴 때는 문화집회시설을 지으라고 해서 못 지으라고 해서 짓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건축지원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산골짜기, 산구석이 특가니까 뭐가 있냐면 미술관이 있는 거야. 극장은 안 되는데 미술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과천에 가면, 산골짜기 가면 국립미술관인가 뭐 하나 있죠. 26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용도지역에서는 건축지원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이해됐으면 됐어.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크하면 됐어요. 나중에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첫순환이고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기간이 10개월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하면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참 지나고 나면 아이고,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번만 체크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음에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볼 거는 뭘 볼 거냐면 기반지수 파트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어디를 할 건지, 어디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요? 조금 전에 했죠.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했잖아.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도시군 계획 뭐라 그랬다? 시설이었죠. 이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또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했는지 이것도 한번 전체 목차를 잡아보고 가는 게 맞겠죠. 공부는 항상 전체 흐름을 갖다가 보면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 가는지 우리가 지금 전체 종착점 안에서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공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6개의 법률. 6개의 법률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법인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자, 법률이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국토를 어떻게 했던가요? 계획을 세웠죠. 계획만 세웠는데 안 돼? 안 되죠. 뭐 했다? 이용을 했어요. 이것에 관한 뭐더라? 법률입니다.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 이용을 먼저 해야 돼. 그렇죠?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로 볼 수 있다? 각종 규제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도 규제고요. 정비사업도 규제고 건축법도 규제고 주택법도 규제고 동지법도 규제입니다. 공법은 한마디로 규제법이라고 했죠. 그게 잔소리라는 법입니다. 하지마. 하지마. 집에서 엄마하고 중3 아들 간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중3 아들한테 뭐 해라는 거 있어? 없죠. 전부 다 하지 마라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중학생 아들 내지는 딸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공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가 뭐예요? 애가 뭐래요?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이다. 여러분들이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마라 뭐 계속 하잖아 그럼 짜증 났나? 분양권 전면 하지 마라 건축지에 대한 허가 받아라 뭐 해라 뭐 해라 계속 규제를 하는 거야 그럼 짜증 났나? 나죠? 그러니까 애도 짜증 난다 안 난다? 난다 이거입니다. 똑같아. 그래서 성계획과 후유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계획이니까 당연히 뭐부터 나와줘야 돼요? 응? 말 안하나? 뭐부터 나와야 돼? 계획부터 나와야 될 거야. 계획부터. 그래서 무슨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었잖아.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목차를 외우는 거야. 목차를 외우는 게 아니고 목차를 자꾸 보면 흐름이 전체 흐름이 쫙 펼쳐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한 5, 6일 되고 나면 수업을 꾸준하게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목차가 쫙 보여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할 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딱 5분 정도 하면 끝내 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집중을 하십니다. 항상 수업할 때는 공법은 항상 서두에 전체 흐름을 잡아놓고 내가 어느 지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면 다음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앞에 뭘 했는지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래 적어놨는데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보여요 이게. 그냥 광역도시계획 6음질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을 툭 치는 순간에 지정수립승인. 이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혹시 보이는 분. 오 16명이서 손을 드네. 뭐야.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들으신 분들이 16명이 든다고? 손을 든다고?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 듣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할까. 이 안에 도시 몇 명이 앉아있을까 하는 게 궁금할 거라고. 함수감지를 볼래요? 몇 명이 앉아있는지 보여주려고? 해? 말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계획이 있죠. 도시군계.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냐면 몇 개? 두 개 이상이죠. 도시군계획은 어디에서? 한 개. 관할에서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의 모습이 모습이 수상적이냐 구체적이냐로 나누어져요. 수상적 발전 방향이면 그걸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개념은요.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수립과 승인입니다. 기본계획은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관할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 기본계획은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인데 방향만 가지고 현실적 발전을 잃을 수는 없고 제가 그림으로 치면 이게 스케치라고 있죠. 스케치. 스케치에다가 물감을 칠해야 돼? 안 칠해야 돼? 칠해야 돼죠. 물감을 칠하는 게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의 차이점은 기본계획은 방향 설정만 하는 계획인데 관리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다? 구체화된 계획입니다.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구체화되어 돼요. 구체적인 게 표현이 돼야 돼요. 몇 가지로 구체화되어 있어요? 여섯 개죠. 여섯 개. 첫 번째가 뭐냐면 21개의 용도 지역 19개의 용도 지구 그 다음에 4개의 용도 구역 을 마한다. 지정을 하게 돼요. 우리 관내에서 지정하게 돼요. 또는 지정된 걸 마하기도 한다.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지정하나 변경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름에 뭘 거쳐야 돼? 절차를 잡아야 돼?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죠. 그 절차가 뭐로 표현되는데? 계획으로 표현되죠.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요. 용도 지역이 관리 계획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용도 지역이 관리 계획이 아니고 용도 지역을 마하는 거 지정하는 게 관리 계획이에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여기를 주거 지역으로 또는 여기를 상업 지역으로 마한다. 지정하는 게 뭐더라? 관리 계획이에요. 지정하는 게. 그 관리 계획 절차가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반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반시설 있죠. 학교, 공원, 항망, 공항 이런 것들을 때로는 뭐해야 돼요? 설치하겠죠. 설치된 것을 뭐하고? 고치겠죠. 또는 뭐하고? 계량을 하겠죠. 그럴 때 네 마음대로 설치, 도로, 학교, 공항, 터널 이런 것들을 네 마음대로 설치, 정비, 계량하면 돼? 안 돼요? 뭘 거쳐야 돼? 절차. 그 절차가 뭐로? 계획. 그 계획이 뭔데? 그 관리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절차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절차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니까요. 지금 이야기한 게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같다는 걸 알려면 보통 공법 수업을 정상적으로 한 5, 6개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까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국 수험생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하는데 알았잖아. 훌륭하신 겁니다. 누가? 내가 훌륭한 거지. 자, 네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신도시를 만드는 무슨 사업입니까? 개발사업. 자, 오늘 아침부터 되게 오버하죠. 그 다음에 뭐요?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관리객의 자식은 맞아요. 넷째예요. 넷째. 그런데 이 아는 어디에 산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법. 이 아는 정비법에 분가했다고 했죠. 분가. 자식은 안 돼. 관리객 자식이 몇 명이 있어? 그 6명이 있다니까. 6형제라니까. 6남매. 6남매인데 넷째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넷째가 결혼해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냐면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이 아는 정비법. 그러니까 개발법과 정비법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관리객. 관리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개입법. 그러니까 국토개입법의 중요한 이유가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글자가 어려워요. 글자가 어려운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배웠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어려운데 우리가 개념을 잡았어요. 제일 중요한 글자가 입지라고 했죠. 그렇죠? 입지가 어디에 해당한다? 구도심이죠. 왜 이 제도를 만들었는지 지지에 대해 설명드렸죠. 90년대 이후에 신도시 중심의 개발이 가져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구도심가를 자꾸 버리지 말고 거기를 다시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가 출제되냐면 역시 입지가 제일 중요한 말이라서 입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구체적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어떤 말이 쓰이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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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란 말이 쓰이죠. 실제로 뭐로 규제하고 있다? 계획으로도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뭐를 계획으로 규제하냐면 우리 국토공간을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국토를 선 계획으로만 한다? 규제를 한다. 그런데 계획으로만 규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행위로 규제해야 된다? 이용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나름이 뭘 거쳐라? 절차. 그 절차가 뭐더라? 계획. 어떤 계획? 어떤 계획? 입안에서부터 결정코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만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지정했지. 지정했지. 그 용도 지역대로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뭘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돼? 뭐 받으면서? 고려의 규제를 받으면서.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 일반인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개의들이 어떤 법 규정을 만들고 조문을 만들 때 그 머릿속으로 살짝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그 제도의 취지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글자를 읽죠.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글자를 읽으면 와 엄청 어려워요. 남독이라고 읽지를 못합니다. 책이. 처음에 그런 글자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막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독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독학하는 분들. 그래서 그리고 심령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러면 계획규제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무슨 규제가 당일 나와야 돼? 그렇죠? 전체에 대한 이용규제가 나와야 되겠죠. 개별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하는 것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데 전체, 국토공간 전체에 대한 이용규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이용할 건데? 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용하는데? 라고 하니까 국토공간 안에서 국토공간 안에서 네가 개발 행위를 할 때가 있다. 그때 그 개발 행위가 네 마음대로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디에 우려가 있더라?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 어떤 규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규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라, 신고해라, 뭐 승인받아라 등등의 여러 규제가 있는데 입법자가 선택한 규제는 뭐더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개발인 과제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두 개 또는 세 개가 나옵니다. 꿋꿋. 여기서 이제 뭘 배웠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지워볼게요. 광역도시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기본객 절차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관리객 절차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관리객을 배웠다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뭘 배웠어? 절차를 배웠죠. 기반시설을 배웠어요. 기반시설의 슬취 증비 개량 절차를 배웠어요. 절차를 배운 거예요. 절차. 그런데 우리가 용도지역은 안 배웠잖아요. 이런 게 끝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전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용도지역 배웠어? 안 배웠어? 용도지역 배웠잖아. 21개. 행위전도 배우고. 용도지역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용도구역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입지구역 최소구역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기반시설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반시설을 슬취 증비 개량하는 절차를 배운 거예요. 기반시설을 배운 거예요. 그렇지. 기반시설은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배울 차례냐면 얘가 배운다니까요. 3번 배웠죠? 그럼 얘는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죠. 그럼 이제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거 빼고 요거 4번은 빼고 그럼 요거 배우고 나면 뭐 배울까? 그렇죠. 요거 배우고 나면 뭐 배울까? 요거 배우고 나면 뭐 배우고 있지 뭐 그러면 공법은 끝이에요. 그 어렵다고 하면 국계법의 변경이 끝나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는데 이제 이게 4주입니다. 4주. 첫 주는 OT 했어. OT. OT. OT하고 공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법이 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국계법을 설명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절차 그 다음에 전주했던 게 요거. 오늘은 이제 요 나머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계 파트를 끝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반시설 파트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고 있는 거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점이 처음부터 달려온 지점이 어느 지점에 지금 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너 무턱대고 책만 읽지 말고 책 막 읽다 보면 공부를 누가 하는지 까먹어요. 지금 보니까 12명이 웃네. 공감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뭘 하는지도 까먹어. 뭘 하는지도 까먹어. 할 때는 항상 막 앞으로 가지 말고 한번 머리를 들어가지고 누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특히 민법 공법 그죠? 특히 두 과목은요. 무턱대고 책 보지 말고 책 보기 전에 목차를 한번 쭉 읽어봐요.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쭉 읽어보고 그 목차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해 보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은 이런 문제는 죽어도 갖다 깨나도 안 되거든요. 다음 중 부동산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놓을까? 안 놓은다고. 다음 중 국토개입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그런 말을 놓을까? 안 놓은다고. 선지해준다고.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낸다니까요. 그런데 연습을 그렇게 목차 연습을 한 거야. 쭉 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이걸 여섯 음절로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푸는 분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의 연습이 된 분들은 지정수립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광역도시는 글자로서 보는 순간에 0.1초 만에 팍! 하면서 지정수립승인이 지나가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석류이라고 했거든요. 석류. 뭔가 머릿속에 팍! 지나갈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극이 지나가요. 자극이.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한테 석류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릴 거라고. 미국인한테 석류이라면 눈만 깜빡깜빡할 거라고. 왜? 석류를 몰라 알아. 몰라 알아. 알아. 석류를 왜 몰라. 그런데 석류란 말을 모르는 거야. 글자를 개념을 못 잡으니까 개념을 못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파악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선제를 제가 말하는 선제를 준다니까요. 다음 중 도시공개 시설 또는 기반 시설의 설미 라고 했을 때 연습이 된 분들은 거기에 대한 논점들이 0.1초 만에 팍!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문제를 푼다고. 문제에 빨려 들어가 문제를 가져와. 그렇지? 문제를 가져온다고. 내가 그랬잖아. 책 읽을 때 내가 누가 책을 읽는지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도 까먹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어디에 빨려 들어가서 그래? 책에 빨려 들어가서 그렇다니까요. 빨려 들어가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져와야 돼? 문제를 내 쪽으로 가져와야 돼. 문제를 내 쪽으로 가져오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버려야지. 못 맞추니까. 그럼 와서 봤는데 여기에서 용어가 아는 문제가 놓은 거지. 그럼 내가 맞출 수가 있다고 가져오는 거야. 내한테. 그래야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를 풀면서 시간 조절하고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1년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한 개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세 개도 많이 나오고. 진짜로. 그분들이 딱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한 개 더 맞춰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많겠지. 예를 들어서 카트라인에서 한 개 더 맞춰서 합격하는 사람은 있고 카트라인에서 한 개가 부족해서 CM에 불합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개를 더 맞춰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두 사람의 차이? 합격과 불합격.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력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운이라고 얘기해요. 운. 운 맞다 아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운보다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할 때 볼 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그거예요. 문제를 읽을 때. 그렇죠? 그거하고 그냥 근성으로 덤성덤성 보는 거하고 그 사소한 차이가 1점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진짜 큰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자꾸 제가 이렇게 처음 단계부터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하실 건데 이게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옛날에 얼마 전에 상대평가니 질태평가니 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꾼다 어쩐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되게. 저는 그랬으면 상대평가로 바꾸기 쉽지 않을 건데 중개사 시험이 무슨 하늘 대안구 시험이라고 이걸 갖다가 상대평가로 바꾼단 말입니까?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확증은 했어요. 뭐로? 절대평가로 확증했으면 되느냐. 그런 말은 이제 안 나올 겁니다. 대신에 인원 조정은 필요하더라. 인원 조정은 필요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인원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요? 난이도를 하겠다. 난이도. 그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문제가 약간 어려워질 겁니다. 약간. 그런데 어려워지어도 시험 문제는 어디서 논다? 시험 문제 어디서 논까요? 책에서 논 거야. 책에서 나와. 책에서. 책에서 논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익혀두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 합격할 만큼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기반실 파트가 오늘 수업할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반실로 들어갈게요. 먼저 교재 한번 볼까요? 기반실의 정의 및 종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을 잘 내네요. 20, 5, 6, 7, 8, 9. 그다음에 32. 20회 때 25회 이후에는 시험을 연속 출제하다가 최근 들어서 32 때 내고 33, 34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높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 정의에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면 개념이에요. 개념. 이라면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기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관리 계획 뭡니까? 관리 계획 뭔데요?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용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럼 기반시설이 나올 겁니다. 기반시설이 뭔데? 이래 나오죠.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한다. 이래 나옵니다. 여기 기반시설입니다.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차장, 뷰블블블블블블를 나오고 공간시설로서의 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물을 나옵니다. 유통공급시설 중에서의 기반시설은 유통업무, 설비, 전기수도, 가스, 방송, 통신, 공동구 뭐 이런 등등 나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학교, 청사, 문화시설 등등 방제시설 자연재해를 막는 거죠.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건, 위생시설은요. 장사시설 장사가 뭡니까 여러분? 장사 장사시설 장례시설이라는 것 화장장이나 낙골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게 보건, 위생시설 한마디로 기신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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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노는데가 장사시설 그죠? 동물기신도 나옵니다. 도축장에서 해가지고 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3년 전에 그냥 웃다가 막혔다니까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빗물, 저장, 수준련 방지, 폐차장 냄새 나는데 환경기초는 냄새 나는데 이거 지금 시설의 종료 기반 시설의 종료하고 분류가 시험에 놓을까 안 놓을까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안 냈거든요. 25회 이제는 문제의 한 문제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25회 이후에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틀리지는 않아요. 문제 내면 문제 내면 이 종류 안에서 짝짓기 하는 거라서 요거는 한글만 깨치면 그죠? 여러분들 정도 되면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한 번 정도는 정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문제 모유사 같은 거 문제 낼 거거든요. 그 때 몇 번 틀리 빼면 돼요. 모유사 같은 거 그냥 이건 안 낼 거라고 내가 교통시설은 도로다. 내가 등신도 있고 그런 문제를 내겠나 이 중에서 헷갈린 것들이 몇 개 있을 거 없을까 있겠지 그거를 내가 빼봐서 내릴 테니까 그거만 몇 개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건 인생은 이거는 기억해야 돼. 보건 인생은 뭐 노는 거 귀신 노는데 그다음에 환경기초는 뭐라고요? 냄새나는 거 이렇게 딱 기억하면 나머지 잡아가지고 돌리핌이 됩니다. 기반실이 이런 종류야. 이만큼 많은 기반실이 있다니까요. 이 기반시설 중에서 이 기반실이 이거야.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군계획시설이 정의가 나오거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뭐 중에서? 좀 전에 봤던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이 있잖아. 도로가 있잖아. 도로. 예를 들면 도로가 있잖아. 도로 중에서 뭐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도로 중에서 이만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을 부르는 게 아이고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시험에서 공법에서도 용어정이 나오거든요. 그때 용어정이 시험을 열어보면 이게 답이 제일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계획시설이죠. 그럼 도시군계획시설이 됐다고 해서 도로가 학교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도로야. 똑같은 도로인데 기반시설일 때 부르는 도로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일 때 부르는 도로의 개념이 달라요. 기반시설일 때 부르는 도로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안 거쳐서 안 거쳤을 때를 말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됐다? 관리계획절을 거쳤다. 그럼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또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이반결정 고신한 절을 거쳤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눈 안 마주치려고 자꾸 눈 깔지마 구체화됐다 이 말이에요.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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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림으로 내가 한번 설명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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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몰라되 이런 거는 뭐 도로 중에 도로의 종류입니다. 도로는 일반 도로가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고가 도로가 있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광장 도로가 있답니다. 됐다. 설치 관리 됐습니다. 여기까지. 요거부터 해서 용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관리객의 산분타자입니다. 산분타자가 뭐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계량하는 겁니다. 사분타자가 개발사업과 뭐에 대한 거?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다섯째가 지구단위계획이고 여섯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둘째가 용도구역이고 첫째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기반시설을 잘 봐야 돼요. 이런 기반시설을 이런 기반시설을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계량하려고 하면 네 마음대로 설치정비 계량이 돼? 안 돼? 안 되죠? 뭘 거쳐야 돼? 나름의 절차를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계량하려고 하면 뭘 거쳐야 돼? 절차 그렇죠? 계획을 거쳐야 돼. 그 계획이 뭔데? 그게 관리객이야. 그 계획이 뭔데? 관리객이 뭔데?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렇죠? 아는 거야. 기반시설 당연한 말이야.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계량하려고 하면 이게 관리객의 여섯 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렇죠? 설치정비 계량하려고 하면 관리객의 절차 무슨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라. 즉,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 시비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라. 그러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계량해서 관리기 절차 그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용어가 바뀌어. 뭐로 바뀌어? 도시, 군, 똑바로 안 쓰나? 도시, 군, 계획, 뭐로 바꾼다? 시설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용어가. 그래서 읽을게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수십 가지의 수십 가지의 아까 박스 봤지?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업시설, 보건, 인생, 환경기초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왔잖아. 이거 중에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죠. 그럼 뭐가 된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도시, 계획, 시설이 정의를 아셔야 돼요. 정의. 이 정의가 굉장히 수험생들이 놓치는 경우입니다. 말을 많이 놓쳐요. 수험생이 납니다. 아이씨, 기반시설하고 도시, 계획, 같은 말인데 헷갈리고 그러노?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반시설은 말을 써 안 써? 쓰죠? 여러분 밖에 보면 도로보면 기반시설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말은 뭐더라? 도시, 군, 그래서 도시, 군, 시설하고 기반시설은요. 기반시설은요.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기 전 상태. 도시, 군, 계획, 시설은 관리, 계획, 절차를 거쳤을 때. 그걸 도시, 군, 계획, 시설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봐요. 기반시설일 때도 뭐예요? 기반시설인 이 수시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어요. 도로. 도로를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 정비, 계량을 하면 관리, 계획, 절차를 거쳤잖아. 그래도 뭐가 돼? 도로가 학교로 바뀌어. 도로야. 도로죠. 그런데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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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뭐라 부르고 도시, 계획, 시설을 부르고 관리, 계획, 계획, 전 상태의 도로를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을 이루는 거야. 부르는 게 달라. 이게 달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에서 기반선이 어쩌리저쩌리 이라는 말하고 도시공개 시설이 어쩌리저쩌리 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거 다른 말인데 여러분들은 같이 본다고 이 용어정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봐야 하는데 구분 안하고 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까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 비유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자 봐봐요 다시 할게 이게 수십가지의 좀 전에 아까 종류봤죠 기반시설이 있는 거야 야를 설치정비개랑하려고 하면 관리계획처처를 그쳐야 되잖아 맞습니까 이방결정고시라는 관리계획처처를 그쳐야 되잖아 그러면 용어 바뀌잖아 뭐로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기반시설일 때도 뭐예요 도로지 도시군계획시설이 돼서 관리처를 그쳤어 그럼 도로가 학교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때도 뭐가 돼 도로라니까요 근데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니까 이게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아 하나 더 그 전에 그러면 기반시설일 상태의 도로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일 상태의 도로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관리계획처처를 그치기 전 상태죠 이건 관리계획처처를 그쳤죠 그러니까 뭐 됐다 구체화됐다 관리계획으로 구속력이 생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갑에는 여성이 있다니까요 이분이 뭘 했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갑이 어디로 바뀝니까 똑같잖아 결혼해도 똑같다니까요 관리계획처처를 그쳤다고 해서 도로가 학교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관리계획처처를 그치기 전 상태의 도로를 뭐라고 부른다고 절차를 그치고 난 이후에 도로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성이 결혼했다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아가씨 이래 부르잖아 결혼했어 그 위에 이분을 뭐라고 불러 그래 그래 자 결혼했어 근데 결혼한 사람한테 아가씨라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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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네 관리계획처를 그쳤는데 그걸 기반수로 부르면 안 되는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다음 중 다음 중 아가씨에 대한 설미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 중 아줌마에 대한 설미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답이 갖다 달라 답이 다르다니까요 다음 중 기반 시설에 대한 설미이다 다음 중 도시공개 시설에 대한 설미이다 답이 갖다 달라 달라 근데 같이 읽는다고 뭐를 읽어버리냐면 도로를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헷갈리고 막 섞이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여성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막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게 이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실타리가 얽혀버리죠 그러면 이 책 뒤에 놓은 그 위에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심을 못 잡고 책을 읽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나 밖에서는 통칭해서 그냥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그런 게 없을걸요 뭐라고 부른다 그냥 기반실로 통칭해서 불러 핍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적 개념에서는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갑을 뭐라고 불러요 수험생 아이가 합격했잖아 합격하고 나면 이분은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이를 부르잖아 공인중개사한테 합격한 사람한테 질차를 그쳐가지고 합격한 사람한테 질차를 그쳐가지고 합격한 사람한테 수험생이라면 안 되잖아 기분 나빠 안 나빠? 나빠 근데 아가씨는 기분 좋네 그거는 기분 좋네 차의 중요성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도시군계획시설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드릴게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반론 그 다음에 공동구라고 있습니다 공동구 그 다음에 광역시설 이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나옵니다 도시... 뭐의 설치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 그죠? 24, 28, 33 그러니까 시험에 몇 년이 안 나오죠? 몇 년 노는 게 아니고 2, 3년 주기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는 겁니다 33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34년은 안 나오겠죠 35일부터는 또 가능성이 약간씩 프로테지가 30%, 50% 이런 게 되는 겁니다 33에 나왔으니까 34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해줘요 몇 년 출제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전례를 보니까 그러니까 35회 우리가 치러서는 35회는 출제 가능성이 있죠 높은 게 아니고 있어 그죠? 몇 프로 정도? 한 50%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35회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36회 때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능성이 드높어가겠죠? 그럼 몇 프로? 60% 올라가는 거야 또 안 나왔어 그럼 37회는요 수업할 때 그러니까 3년 이후에 내가 수업할 때는 내가 급은 분다고 이 파트 설명할 때는 출제 예상 파트를 그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예상 파트 그렇게 뽑아내는데 시험 문제 40개에서 1.5배수를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 끄집어내가지고 인습을 갖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웬만하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만큼 점수의 이상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거는요 절대로 무심 못합니다 확률 확률은 절대로 무심 못합니다 확률은 비가 안 왔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지금 두 달째 안 내리고 있네 무슨 말이에요? 가물은 내게 아니고 곧 비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은 맞춘다니까요 어느 정도 맞추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확률을 여러분들 기출 해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수업시간만에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때마다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다 오야 그래 그러면서 별표합니다 별표 와 별 뭐 하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별만 하죠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책이 벌겄습니다 설치하고 뭐야 관리죠 설치하고 관리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다가 기반 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하죠 그러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미리 뭐로 결정해라 관리기로 결정해라 알고 있다 이반결정 고실한 절차를 거쳐라 이거죠 다만 그러니까 어떤 기반 절차를 설치할 때는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관리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용도지역이나 기반 절차를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영의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공부 책 읽다 보면 법 조문 읽다 보면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위란 말이라고 아우 참네 진짜 자 다시 이야기할게 웃으면서 첫 시간이니까 지금 화난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안 맞추면 화날 수 있어 자 다시 원칙 해석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문장을 툭 끊어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문제를 툭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해석론을 해석론을 머릿속에 익혀두셔야 돼요 법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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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수험생 두 분이서 10월달쯤 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와 와 2차 가면 공법은 외울 게 너무 많아 외워야 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갈 수도 없고 한참 하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외우는 법을 외우면 바보요 법을 외우는 바보가 어딨노 법을 왜 외우는데 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외우요 바보더라 법을 외우요 법은 조문에 법 조문에 있는 거야 법 조문에 있다고 법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많이 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들어와 있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고 법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해석하게 해석 해석이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 하나로 나와 과학은 하나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법은 다양하게 나와 법은이 해석하면 그걸 뭐라 불러 그게 판례야 학자가 해석하면 그걸 뭐라 불러 그게 학설이야 학설 그래서 똑같은 조문을 가지고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싸우죠 민사 분쟁 같으면 변호사 둘이서 원고 피고사에 싸운다고 그리고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는지 보는 거야 뭘 가지고 민법 103조를 가지고 싸운다고 공법 7조를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들이 외운 걸 갖다 밀는 게 아니라고 외운 게 아니고 그 조문을 해석을 한다고 해석을 살인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럼 살인하면 전부 다 5년 이상이니까 아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정당방위다 뭐다 그게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다 그렇죠 상해치사다 살인은 아니다 과실치사다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걸 바꾸잖아 그걸 해석을 한 게 이 법이 해석이야 해석하게 해석하 해석을 하려면 뭘 해야 돼 해석을 하면 뭘 알아야 돼 첫 번째 해석이 단어를 알아야지 개념을 알아야지 그래서 법학은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변호사람 보잖아요 그 사람들 뭘 잘해요 말을 잘한다니까 평생 지급이 해석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허점을 허점을 파고들어가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잘한다니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법은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 시험장 가면요 시험장 가면 블랭크 해가지고 끼워느라가 아니고 조문을 주인에 준다고 그 중에 한 게 틀린 말이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뭘 잘하면 찾아내야 돼 암기가 안 돼도 해석을 잘하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실력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요하지는 않지 여러분들 1년 공부가 그건 안 되잖아 자꾸 강조하는 게 야아가 뭘 강조하는지 알 겁니다 용어입니다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용어를 익히시면 문장이 보이고 문장이 보이면 물론 암기가 필요하죠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굳이 암기가 안 돼도 풀리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를 외우려고 하면 기질이 핍니다 외울 수 전부 다를 외울 수 있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경우가 90%고 또 외우는 사람이 있어 있어 외웠어 외우면 시험 문제 다 푸나? 안 풀린다고 외운 거는요 머릿속에 입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입력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뭘 해야 돼? 아니 머릿속에 책을 외웠어 그럼 시험장에서는 뭘 해야 돼? 입력한 걸 출력해야 돼 출력! 입력한 걸 출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석이 안 되면 출력이 안 돼요 다 틀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법시험 치면요 사법시험 치러 가잖아요 사법시험 사법시험 치면 법전을 줘 칸닝해라고 법전을 준다니까 이만큼의 법전을 준다니까 진짜 준다니까 법전을 보고 법전을 보고 시험치는 거야 조문을 보고 조문을 외워서 오라가 아니고 조문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야 주고 내가 시험치 봐 내가 조문 책 줄 테니까 책을 준다니까요 안아 한번 써봐봐 이 것이라니까요 진짜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가 필요한데 용어를 공부를 체험할 때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용어를 자꾸 익히고 하면 3월달 5월달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귀에 들리거든요 이게 그럼 날아다닙니다 9시월 되면 공부를 제일 쉽다 제 공부를 제일 쉬운데 왜 사람들이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는 분들이 나와요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민법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용어 민법에서 과실이라면 과실이라면 그죠 이 과실의 의미가 의미를 가지고 이 과실이 뭐예요 민법에서 과실이 뭐예요 민법에서 과실이 뭐예요 음물과 과실 에서 나오는 과실이에요 형법에 의하면 과실은 고위과실에서 과실이에요 이 용어가 구분이 만약에 안 되면 엄청 헷갈리지 않나 어렵잖아요 선이 이거 뭔데 선이 선이 착한 사람 아니잖아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 선이 그렇죠 몰랐다 아기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아기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식의 용어들이 추정 간주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머릿속에 익혀지면 뭐가 읽혀진다 책이 읽혀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라지한테 말을 하다가 제가 했는데 여기 지금 용어에서 다 지우지 말고요 다 지우지 도시 기반점이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상수산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라는 명심이 지금으로 그죠 미리 뭐로 결정해라 관리계호로 결정해라 관리계호로 결정해라 관리계호로 결정해라 하지만 용도지역과 기반세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영의정하는 다음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가 많죠 이런 시설은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관리계획을 결정해라 이방결정코시라는 절차를 거치라 하지만 이런 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인데 기반시설을 설치, 증비, 개량하려고 하면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인데 이런 시설은 관리계획을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와 생략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전에 기반세의 종류를 봤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고 했거든요 그 장점이 있어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 즉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거쳐 장점이 있어요 장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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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TV 안 켜진다고 하신 분 장점은 그렇죠 장점은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신중을 위해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사하고 마음대로 설치한 게 아니고 의견도 들었고 협의도 했고 심의도 거쳤고 절차 통제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신중을 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단점이 있죠 그렇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지금 당장 도로가 필요한데 아 안돼 기다려봐 터널 뚫어야 되는데 차가 막 지금 지어도 난리 나 터널 뚫어야 되는데 다리를 놔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안돼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 기다려봐 그 하는데 얼마 걸린다니까 5년은 걸릴 거야 기다려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피로 불가결한 일부 이런 종류의 시설은 관리계획을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조문이 나오냐면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는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고 만약에 기반실이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처벌 벌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두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다 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증된다 안된다 안된다라는 조문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이 제가 왜 강조하는지 해석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말들이 수천 번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원칙과 예외에서 원문 안에서 해석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 이거는 했죠 여러분 공포에서 무슨 무슨 기준이 많이 놓은 자랑이죠 무슨 무슨 기준이면 전부 다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이 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외가 제가 두 개 있다고 했거든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예외가 두 개인데 의심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도시공격시설의 결정이나 구조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어이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령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행규칙 어우 잘하셨어요 시행규칙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행령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이건 한번 논리 체결을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보상입니다 설치기준과 보상인데 보상 도시공격시설을 공중수정수상 지하에 설치할 때 높이나 깊이 기준 보상에 대한 문제는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으로 정합니다 보상은 따로 법률한대요 따로 법률 그리고 설치했죠 했으니까 뭐한다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관리하면요 대통령 영어로 정해놨는데 중앙관서의 장이 안 돼요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은 별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관리한다 국가가 하면 그러니까 도시공격시설시설마다 해당 부츠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학교다 그러면 어디 소속이에요 교육부죠 도로면 국토부 공항이면 국토부 이런 식으로 시설시설마다 그 장이 다르거든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장이 합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그런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면 뭐라 한다 조례를 합니다 조례 뭐라 한다고요 조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잠실 잠실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잠실 운동장은 도시공격시설 맞습니까 아니 잠실에 가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운동장이 있잖아 안 가봤나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잖아 운동장이 그 운동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까 지자체가 하는 겁니까 그래 지자체 뭐라 한다 조례 서울시 조례를 한다니까 서울시 조례를 서울시 조례 보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에 서울시 도시공계획시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실 운동장을 빌려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조례에 따라서 뭐 주면 돼요 돈 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업이라든데 보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 그죠 하면 운동장 빌릴까 그래서 조례를 조례를 그래서 국가하면 누구 한다고요 장애하고 지자체가 하면 조례를 조례를 됐습니다 그 중에서 광력시설으로는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흥분 힛 흥분 흥분 흥분